감동의 선율이 물결치는 곧단시간 특선 라이브라면 오늘은 감동의 토크가 물결치는 곧단시간입니다 그것도 라이브로 아주 펄펄 살아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분이 펄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분명 자기 목을 찌르고 쓰러졌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흑사 불사조 같은 그녀 특선 라이브 초대사 유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게 좀 인사해주세요 우리 쇼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왔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살이 더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날씨 빠졌는데 더 빠지신 것 같아요 안 빠졌는데 다들 빠져 보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피곤해서 그런가 아 그런가 또 열심히 또 지금 촬영하고 계셔서 우리가 시즌1 첫 방송날 만났었어요 세 분을 동시에 모셔서 시즌2 첫 방송 바로 전날에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내일이 바로 대만의 시즌2 네 맞아요 내일이다 아 진짜 그러네 아 정말 내일이네요 그러니까요 금유환향이네요 진짜 그대로 끌린다 그때 공약 거르셨잖아요 근데 원래 유진씨 공약이 시청률이 20%가 넘으면 또 나와서 스페셜 DJ도 해주겠다 네네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30까지 넘었었잖아요 이제 쓰디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바쁘신 날 급히 어디 가셔야 되면 아니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혼자 하고 싶어서 김대규씨랑 같이 하는 게 조건이에요 제가 어딜 안 가거든요 아 어디 안 가시는구나 아니면 뭐 제가 갈 테니까 두 분이 하셔도 혼자 하고 싶으시잖아요 아니요 언탑으로 하고 있어요 농담이고요 불러주시면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오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촬영이 시즌2가 진행이 됐어요? 한 반도 못했죠 반도 못했어 굉장히 급합니다 쉬는 날도 없겠어요 요새 그냥 거의 없어요 요 며칠 또 추웠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너무 추웠죠 어제 너무 추웠고 그제 너무 추웠는데 어제 야외 촬영이 있었어요 와 어제 진짜 추웠는데 근데 제 분량이 캔슬이 된 거예요 저는 어제 간만에 집에서 조금 잤고요 어제 아마 서진 언니가 천서진이 고생을 좀 했을 겁니다 서진이랑 은별이가 수포인가 야외에서 좀 야외에서 찍은 것도 수포입니까 우리 되게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수포 조심 아 수포 조심 그 추운 날 밖에 찍었으면 천서진이 얼마나 도끼가 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추웠을 거예요 고생했어요 일단 축하할 일이 있잖아요 아우 상 받으셨어 2020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기를 인정받은 거잖아요 인정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너무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아 진짜 받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라라는 뜻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저희 또 3명 다 이렇게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겹겹겹 경사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뭐 2021에서는 연말에 또 뭐 세 분이 나란히 또 아우 그런 거 너무 좋죠 연기 대상 뭐 이렇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약간 사실 제가 시즌1을 다 본 사람으로서 다 보셨어요 네 사실 그 유일하게 조금 멀쩡한 역할이다 조금 착하고 우리 주변에 이웃에 있을 법한 친구 같은 그런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예 또 술을 드시고 또 실수로 인해서 또 무슨 일이 크게 났었고 예예 약간 좀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또 시즌2에 나타나실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 캐릭터는 이렇게 쭉 가는 건지 뭔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건지 사실 제 캐릭터가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이 분명히 보여지는 캐릭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고 드라마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저도 제가 살인을 저지를 거라는 거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 네 진짜 모르고 시작을 했고요 저도 이제 대본을 받아보고 나서야 내가 범인이라고? 맨부 진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진짜로 대본을 미리미리 안 주시기 때문에 저희 배우들도 다 도대체 누굴까 이게 정말 저희 안에서도 뭔가 항상 화제였고 정말 대화의 주제에 있었는데 몇몇은 약간 뒤로 갈수록 혹시 너 아니야 오윤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예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뭔 소리야 내가 왜 나는 아니야 라고만 했는데 결국 대본이 나왔어요 약간 드라마 느낌보다는 게임 예능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약간 진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약간 마피아 게임처럼 네가 범인이야 내가 범인이야 그리고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작가님께서 그 배우에게만 살짝 귀뜸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만 뭔가 그 먼저 알고 약간 임금님기는 당나귀지 이거를 말도 못하고 스포하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딱 알게 되면 다 같이 아 난 알고 있었는데 약간 이러면서 아 이런 분위기 약간 재밌겠다 약간 묘하겠다 보통 드라마 촬영장하고는 좀 다르게 맞아요 미리 알지 못하니까 약간 긴장감도 확실히 있고 텐션도 있고 진짜 좀 저희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포도 스포지만 이게 나만 알고 있어야지 다른 연기자들 연기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을 또 그런 거를 다 예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박사님과 감독님께서 굉장히 철저하게 대본 관리를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죽이는 장면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다 모르는 거야 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죽이는 장면이 있는 그 회차의 대본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렁이야 지렁 대본이 진짜 맞아요 지렁이요 작가님도 그때 결정하신 건 아닐까 아유 아니에요 에이 저희가 이제 사전 거의 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때 결정하신 건 분명히 아니실 거고 처음부터 결정해놓으신 걸 텐데 말씀 미리 안 해주셔서 저는 나름 제 캐릭터의 배신감을 좀 느끼고 어 나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왜? 이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 또 다시 또 몰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는 또 몰입하고 내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내 걸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훨씬 더 재미있었겠네요 찍으면서 자 재고 시청률 31.1%까지 찍었던 펜트하우스 요즘 드라마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이 이제 나머지 68.9%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봤지만 살짝 가물가물하다 혹은 그때 그 전율을 또 조금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펜트하우스 시즌1 요약본을 오디오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들으면 펜트하우스 시즌1 1회부터 21회까지 다 보는 거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욕망으로 가득 찬 국내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 헤라펠리스 성변 파티가 열리는 날 추락사고가 일어나고 추락사를 당한 인물은 입주민 아이들의 과외 선생 민설아 그 죽음의 비밀을 향해 이야기는 펼쳐지는데 이장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 노래하고 싶어요 성악가를 꿈꾸는 배로나는 국내 최고의 소프라노이자 청아재단의 실세 천서진을 찾아오고 그게 아니잖아 그게 마스케라를 올려서 소리를 앞으로 내란 말이야 잠깐 오윤희? 그러나 오윤희 딸이었어? 천서진 때문에 인생이 꼬인 오윤희 넌 죽었다 깨어나겠다 못 이겨 가짜 1등 천서진 도둑년 한편 헤라펠리스의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엔 재벌가 출신의 심수련 그리고 그의 남편이자 부동산의 기재 주단태가 사는데 아 많이 안 좋아? 어? 내가 옆에 있어줄까? 아 아니에요 음 쪽 권혁수 씨 믿지 마라 몹쓸 놈이다 진짜 비싸다 난 심플한 만남을 원해요 서로 구속하지 않고 질척되지 않고 수복만 씹니다 수복만 씹니다 같이 끝나는 관계 이 둘 너무 싫어 어때요? 음 방금 우리의 규칙이 정해진 것 같아요 음 추룩추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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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사를 당한 민설아가 주단태가 빼돌린 심수련의 친딸임이 밝혀지고 심수련은 진범을 찾아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윤희 씨를 좀 이용할게 내가 도와줄게 언니 한 사람 저런 어찌저찌 여차저차 하여 오윤희는 헤라 펠리스에 입성을 하고 그들을 둘러싼 이들은 서서히 파멸하기 시작하는데 겁다 가렵시나 등신 체급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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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민설아를 죽인 진범은 따로 있었으니 너만 없으면 우리 로나가 합격할 수 있어 너만 없으면 궁지에 몰린 오윤희 내 와이프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알려주면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오윤희가 원하는 모든 것 추룩추룩 추룩추룩 또 키스야 미쳤구나 이 와중에 주도 면밀하게 복수극을 진행하던 심수련은 죽임을 당하고 모든 죄는 오윤희가 뒤집어쓴다 그리고 이제 확실해졌어 당신은 내 최고의 파트너야 당신이란 남자 참 무서워 그래서 매력적이지만 인정해주니 벌써 흥분되는데 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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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듣는 줄 알았지 노 노 모든 걸 체념한 채 감옥으로 이송되던 오윤희는 탈주를 하게 되고 또다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는데 그래요. 나 죽여줘요. 난 죽어도 싸. 죽여. 당장 죽여. 하지만 잊지마. 내가 죽어도 수련언니 죽인 진법은 남는다는 거. 오윙이도 죽고 심수연도 죽고 다 죽었는데 과연 어떻게 시즌2가 만들어진단 말인가. 그리고 과연 주단태는 시즌2에서도 여기저기 키스 남발을 하며 돌아다닐 것인가. 그 비밀은 내일 밤 10시부터 확인하시길.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잘하세요. 여자분 연기가 세 분 다 너무 똑같이 하는데 수복만 씨예요. 성우. 진짜 대단하세요. 그리고 남자분은 우리 권혁수 씨가 하셨고. 네. 내가 내가 아시려고 했는데. 최보영 씨. 지금 대사해주는 거 누구예요? 최혜진 씨. 진짜 드라마 틀은 줄 알았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잘 요약을 좀 한 것 같습니까? 네. 되게 긴데 지금 21회를 몇 분 만에 너무 함축을 잘하셨네요. 키스 씬도 너무 인상 깊었어요. 추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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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룩. 펜트 하우스 아니고 추룩 추룩 하우스였어요. 네. 정다희 님이 아 이거 도둑년 한 번 해주세요. 유진 언니. 아 그래요? 이거 실제 목소리 한 번 들어볼까요? 난 이때 너무 약간 이렇게 되게 착한 친구인데 악에 맞서서 도둑년 외치는 게 너무 시원했거든요. 시원했어. 그래요? 제가 너무 못돼 보이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는 착한하고 억울한 애가 맞지. 근데 억울한데 앞에서 얘기하는 게 멋있어요. 그 회차에서는 그치? 넌 죽었다 깨나도 나 못 이겨. 가짜 1등 전석진 독특년 이런 캐릭터는 별로 없었다고. 그렇지. 완전 갑질에 대응하는 모습이 좀 시원했거든요. 그때 정말 바락바락 되들었죠. 억울함을. 근데 나중에 가서는 욕을 또 엄청 먹더라고요 제가. 네. 마지막엔 좀 그럴 수 있었죠. 아니 근데 욕을 먹는 건 연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요? 그 로건이랑 딱 대치된 이 상황에서 오열하면서 얘기하다가 또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 연기 좀 같이. 이때 에너지 엄청 많이 썼죠? 그럼요. 이런 연기할 때는 진짜 힘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다들 초집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약간 혼이 빠져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내일 당장 어떤 모습으로.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진짜. 약간 이게 또 내일 또 화면으로 만나봐야 하니까 사실 저희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렇지. 뭐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이제 또 내일 본방을 사수하시는 게. 네. 물어보셔도 제가 대답해줄 말이 없어. 그러니까요. 내일 10시. 그냥 굉장히 더 반전의 반전. 더? 원보다 더? 뭔가 또 충격적이고 이런. 약간 또 이렇게 관계도가 살짝살짝씩 변화하면서 그 맛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이제는 그럴 것 같아. 시즌2 내일 첫 방송 시청률 몇 예상하십니까? 생각 안 해봤는데. 한 20 정도는 그래도. 20으로 시작한다.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일단 첫 회는 그래도 많이 봐주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좀 시즌2보다 재미가 별로 없다. 안 보시겠지만 그러진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고편은 공개가 됐잖아요. 아, 네네네. 맞아요. 머리가 좀 뭐 이렇게 길게 확 달라졌다고 나오신데. 네, 제가 지금 요 머리 그대로. 길게 나옵니다. 저희가 2년이라는 시간이 확 튀어요. 아, 2년이야. 네네네. 또 시즌1에 있었던 목에 흉터가 사라졌다고. 이건 무슨 일일이야? 흉터가 사라졌다고요? 이건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다른 사람인가? 누가 지은 건가? 이건 잘 모르겠네요. 예, 그거는 뭐 딱히. 보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성형을 받았겠죠? 2년 동안 이제 흉터가 사라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연고도 좋은 거 나올 수도 있고. 쌍둥이었나? 소름! 소름! 쌍둥이 한 명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저희들의 그냥 얘기예요. 너도 안전이니까. 8859님. 어제 광교 호수공원에서 펜하2 촬영 중이었는데 어둡고 너무 추워서 예배우 세 분을 못 뵈었네요. 유진 씨도 어제 계셨나요? 어제 안 계셨다고. 제가 없었고요. 아마도 천서진과 은별이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두워서 못 보셨나 보네요. 또 멀리 있으니까. 그럼 장면을 그래도 멀리서 보신 모양이네. 627님. 그저께 회사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촬영 오신 거 봤어요. 유진 언니 보라색 자켓? 이런 거 걸치고 계셨는데 어머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언니밖에 안 보였어요. 사랑해요. 펜트하우스 2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며칠 전이라 기억나요. 눈이 내렸었거든요. 눈 내리는 날? 커피숍에서 촬영 중이었는데 밖에서 누가 막 손을 흔들고 하셔서 저도 이렇게 하트도 좀 날려드리고 했는데 이분인가 보다. 이분 중에 한 분이실지 모르겠네요. 선물 하나 골라주세요. 선물이요? 이거 이거 이거.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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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골라 골라 선물 골라. 골라 골라. 627님한테 선물. 뭔가요? 왁싱. 왁싱 선물. 왁싱이에요. 9193님. 트롯만 보시던 할머니와 설에 영통했는데요. 할머니가 페인트하우스 2 꼭 본다고 하셨어요. 페인트하우스. 페인트하우스 1은 보신 건가요? 네 그러신가 봐요. 할머니가 보셨네. 감사합니다. 페인트하우스. 할머니 드리라고 선물 하나 더 뽑아주세요. 9193님. 할머니께 보내드리는 선물. 할머니. 할머니께는요? 유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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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의 활약 기대돼요. 회사에서의 활약 기대돼요. 아 로그언니. 사실 제 주변은 로그언니 아리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수지씨도 로그언니를 너무 좋아하고. 저는 이 드라마를 그때 잘 안 보고 막 그랬을 때인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로그언니 로그언니. 무슨 언니인 줄 알았어요. 로그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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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이름이 무슨 로그라는 언니인데. 로그라는 언니. 로그언니. 로그언니. 로그언니도 이제 시즌2에 계속. 아 그럼요. 네 나오죠. 나오십니다. 나와야죠. 활약이 어떤지. 활약을 이제 크게 할 예정인데. 이 정도 끝까지밖에 말씀하세요. 아유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요. 직접 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왔어요. 정다희님 수련이 살아있죠? 수련이 살아있죠? 뭐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쌍둥일 수도 있고 트리플일 수도 있고. 모르죠. 수련이 두 명 세 명 나올지. 세 명 나올지. 아유 웃는 사람 도플갱어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이거는 일단은. 페이스 오프로 이제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예예. 모를 일이에요? 윤주희님 2년 후면 오윤희가 군대 다녀온 건가요? 뭔 얘기입니까 윤주희 씨. 혹시 그 중간에 잠깐 있었던 그 트젠설에 의거해서. 아하. 군대 보내신 건가요? 네. 하지만 그건 이제 제작진의 실수로. 네. 저희가 이제 알려드렸고요. 저희 군대는 안 다녔고 어디 다녀오기는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무슨 종이에 약간 성별이 남자로 표시된 뭔가가 있어가지고. 제작진의 실수. 색채의 오류로.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남자가 잠깐 됐었던. 그걸 다 집어내셨어 사람들이. 시즌 2가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1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요. 오늘 밤새우서 보세요. 예 이건 정말 저도 뒤늦게 시작했는데 술술 넘어가요. 왜 때마다 어? 근데 진짜 힘들지 않나요? 조금 약간 감정이 너무 빠르니까. 한 번에 봐보려면. 네 막 따라하기가. 그런데도 계속 보게 돼요. 왜 이렇게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했나 나온 게 느껴져요. 몰아서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시작도 전부터 하신 펜트하우스 2 시즌 2. 사실 무엇을 상상대로 상상 그 이상이 이렇게 분명하고요. 유진 씨께서 조금 더 반전이 더 많이 심하고 그렇다고 하셨기 때문에 놓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예측을 한 번 해보죠. 네 펜트하우스 시즌 2 내가 예측한다. 김순옥 작가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예리하게 분석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지금부터 쇼던한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거예요. 네 또 이게 말이 되나 싶게 허무 맹랑하게 상상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예측하고 상상해보는 펜트하우스 시즌 2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유진 씨가 이거 한 번 외쳐볼까요?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It's free It's free 또 또 유진은 예쁘다 땡큐 아우 예쁘다 소리 맨날 듣는 사람이 또 예쁘다 들으니까 또 좋아하시네. 그래도 좋네. 좋은가 봐. 마냥 또 아직은 나처럼 부끄러워는 안 한다. 늘 듣다 보니까. 아 그래 넌 너무 부끄러워해. 너 예쁘고 너무 안 한다. 아 하지마. 하지마. 왜 이래. 자 특선 라이브 초대서 우리 유진 씨와 함께 사부의 문을 열 거야. 지금 다들 이 문자를 하기를 기다렸나 봐요. 다들 작가가 됐어 지금. 지금 다들 난리 났어요. 실제로 드라마 작가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방송을 들으셔서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실시간으로 못 들으셨다면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아까 고지했던 그 펜트하우스 시즌2 내가 스포한다 사연들.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6805님 펜트하우스는 배신과 복수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유진 언니 점 찍고 등장할 것 같아요. 아내의 유혹처럼. 그럼 어디에 찍을까요. 여기 점은 있는데. 맘에 들면 딩동댕 하면 이분 선물 받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이 문자 맘에 드시면. 점을 촌스럽게 코 옆에 달아가지고. 오소방처럼. 자 최지원 씨 거. 오윤이랑 하윤철. 미국 가서 재혼. 이거 어디 내가 뭐 다 스포해? 아니. 이분들은 그냥 예상하는 거예요. 맘에 든다 안 든다. 내 맘에 들면 딩동댕. 안 들면 땡. 신선하다 뭐 아니면 재밌다 뭐 이런. 태혼. 신선하지 않아요?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고경호 님. 주단태와 로건이는 배다른 형제였다. 주단태와 로건이. 신선해 신선해. 신선해 신선해. 신선해 신선해. 신선해 신선해. 아내 읽어주세요. 유수민 씨 거. 모두 좀비가 되어 좀비 드라마로 바뀌는 거예요. 아 찬성. 나 이렇게 나오는가. 존귀 연기 한번 해보죠. 존귀 연기. 신선해. 신선해. 9616 님. 심시련이 죽었으면 심월련 심화련 심목년 심금련 심토련 심일련이 나오나요?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쌍둥이 특징과 이런 거 지금. 일곱 쌍둥이. 제가 한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선도 따라서. 이 정도까지 많이 나오면 공개인간 수준이죠. 영화 그거 같은데. 월요일이 살아있다. 월요일이 살아있다. 3080 님. 심수련 영혼이 오윤희에게 빙이 돼서 처절한 복수 시작. 영혼이 들어간다. 여기 됐어. 여기 됐어. 좋아요. 신선해. 신선해. 네네네. 신선해. 김민경 씨 읽어주세요. 주단태의 행동에 진절머리가 난 주석훈이 배로나랑 서로 좋아하게 돼서 세계의 로미와 줄리엣이 됐고 장모님인 오윤희를 도와 악의 상징 주단태와 천서진을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거 어때요? 로맨스와 스릴러. 이거 어떻습니까? 뭐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로미와 줄리엣을 이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최혜진 씨. 로건 리칼에 맞은 윤희. 일곱 난장애들이 와서 윤희를 보살펴주고 윤희가 깨어나서 사과농장을 하며 평화로운 삶으로 마무리됩니다. 윤희 농장. 윤희 농장. 사과농장 하고 싶지 않네요. 원래가 많이 끓죠. 이다수님. 드라마 파리의 연인 결말처럼 펜트하우스도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게 오윤희가 꿈꾸던 소설이었다. 알고 보니 오윤희는 소설 작가였다.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무해요. 이게 전부 다 소설이었다면 좀 그렇지. 난리납니다. 너무 허무해. 0749님. 그냥 뭐 마지막에 다 같이 한 집에 산다. 한지북 새가족 리턴즈. 신선하다. 신선해. 나 한 집에 살아. 한지북 새가족 리턴즈. 너무 좋다. 만수아빠는 어디. 순돌이랑. 순돌이. 7724님. 오윤희가 모든 사람 다 때려 눕히고 100층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윤희 사랑해.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건물 차야 되는 거지. 저의 바람이죠. 대반전인데. 왜요 이게. 3235님. 시즌2는 없었다. 내일 방송을 안 해 갑자기. 갑자기 여러분 뻥이었어요. 너무 갔다. 너무 갔다. 너무 갔다. 너무 갔어. 주단태의 꿈으로 해줘요. 주단태의 꿈으로 해달라고. 그거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이런 이쁜 분들과 이렇게 많이 엮일 수가. 오르기구님. 주단태의 꿈으로 해달라. 이것도 약간 허무한데. 꿈은 허무해. 꿈은 허무해. 꿈은 허무한데. 여론에 의해. 정말 기대되는 오늘 내일이죠. 내일 10시죠. 10시. 내일 10시 철방입니다. 오윤희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금방 좀 하고. 유진 씨 얘기를 좀 하죠. 아 예예. 지난 1일에 집사부일체를 나오셨대요. 맞아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도 좀 나오고. 네. 어때요. 아이들 이제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나? 네. 루시가 지금 7살이어서요. 맞아요. 7살이구나 벌써. 오 유진 씨가 벌써 이제 학부형이 되는 거예요. 내년이면. 우리의 요정이. 믿을 수 없어. 저도 실감이 안 나네요. 와 둘째는 지금 아까 30. 30개월. 30개월. 아 진짜. 약간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보고 싶죠.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사진 보고. 영상 보내주면 또 그것도 보고. 네. 그렇지만 육아는 저 현실이잖아요. 육아는 현실이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육아를 맡아보고 있는 남편은 현실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일하러 나오면은 그래도 육아에서 조금. 그렇지. 조금 휴식을 갖는 거긴 해요.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수고하세요 이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배우시다 보니까. 많이 이해해 주실 거는 같아. 그럼요. 되게 잘 보시나 봐요. 그래도 나. 깨태영 씨. 진짜 애들을 너무 잘 봐줘요. 성심성의껏. 그다음에 굉장히 좀 세심한 편이어서 아이들을 잘 보지만 그만큼 또 스트레스도 받죠.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 좀 있을까요? 양육 방식? 아 너무 세심하니까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아 본인. 완벽주의자이시구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 근데 그게 아이 키우는 거에 맞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조심하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다치지도 않고. 굉장히 안전주의. 안전하게 잘 키우는데. 왜 그러면 본인은 굉장히 좀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계속 신경이 거기 쓰이고 하니까. 따라다녀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그냥 좀 조금은 좀 안심을 하고 이제 애들도 조금 컸으니까. 오히려 약간 바뀐 것 같다. 유희 씨는 오히려 좀 풀어놓고. 오히려 남편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애 키우다 쓰러질까 봐. 적당히 해도 되는데 좀 어느 정도는. 애들도 좀 넘어져도 보고 다쳐도 봐야지 지네가 조심하게 되는데. 맞아요. 사람의 성향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펜트하우스 시즌1에서도 이제 찐한 키스심도 있고 하셨잖아요. 근데 워낙에 서진이 언니가 거의 매회 그렇게 나오셔서. 저는 많이 묻힌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기태영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 키스심도.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꼭 키우셨구나. 아이들 자는 시간에 저희가 드라마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로이 같은 경우 가끔 깨요. 이렇게 거실로 좀비처럼 걸어 나와요. 그럼 바로 이제 아빠가 데리고 다시 들어가서 재우죠. 저는 이제 또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드라마를 보고. 그래서 이제 앞에 한두 번 못 보니까 연결이 또 저희 드라마는 놓치면 어렵잖아요. 맞아요. 따라가기가. 그래서 중간에는 좀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보려는지 어떻게 안 보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키스신을 제대로 보진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둘 다 이제 직업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에 폭이 확실히 넓어요. 그러시겠다. 정말. 그런 건 좀 편한 것 같아요. 겉모습은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에휴 아니라니까요. 태형 전혀 안 씁니다. 아하 그러면 뭐. 이다순 씨. 천사진 김서현 씨 남편 이상우 님이 펜트하우스 시즌2에 특별 출연하신다는데. 유진님 사랑꾼 남편분이신 기태형 님도 펜트하우스에 혹시 나오시나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다. 육아가 바빠서. 아니 진짜로 이상우 씨가 나오셔요. 어 진짜요? 특별 출연하시는데. 어떤 역할인지 너무 궁금하다. 아 근데 저희 남편 오빠까지 나가면 너무 좀 웃길 것 같아요. 시즌 한 쓰리쯤에. 쓰리쯤에. 어 시즌 당 한 분씩.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투에는 나올 예정은 없으십니다. 아 그랬군요. 최혜진 님 차차 노래 역주행하는 거 아세요? 지금 거의 백만 뷰던데 한 번 들으면 참을 수 없어요. 수능 금지 곡에 추가. 아 진짜요? 어. 내 노래죠. 유진주 솔로곡. 역주행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아아아아. 근데 거기 SES의 안무를 아직도 다 기억을 하세요? 어 SES의 안무는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많이 잊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에 20주년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한번 싹 연습을 다시 해서 지금은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사부에서도 좀 출 수가 있었고. 차차 같은 경우는 제 이제 솔로 앨범 곡인데 진짜 오랜만에 또 들었어요. 이게 지금 역주행이래요? 네. 솔직히 노래는 좀 괜찮았어요. 노래는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또 들어주셔서. 아무리 SES의 안무 같은 경우에도 그때 많이 췄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게 돼. 근데 솔직히 진짜 평생 기억할 줄 알았거든요. 몸이 기억을 하니까. 근데 20주년 콘서트 연습할 때 딱 했는데 진짜 반 이상 기억이 안 났어요. 멘붕. 내가 어떻게 이걸 까먹을 수... 네. 정말 멘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왜 가끔 셋이서 모여서 노래방 가고 하면 막 춤도 추고 하면서 웬만큼 다 기억이 났었는데. 이제 육아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럴 여유도 없었잖아요. 오랜만에 딱 모여서 해보자 했는데 기억 안 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진짜 좀 멘붕이었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또 알려줘서 영상 보고 연습하니까 몸이 이제 기억을 하는 것도 되게 많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대기실 같은 거 브이로그다 이러면서 많이 보여주는데 유진 씨가 활동했을 때 그 당시 대기실...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어땠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도 단체 대기실 쓸 때도 있었고 개인 대기실 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단체 대기실 쓰면 정말로 아이돌 가수 팀들 여러 명 모여 있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다들 친하게 지내죠? 아니요. 그때는 저희 분위기가 다들 되게... 경쟁자로서... 아니요. 아니요. 되게 뭐랄까 신비주의. 그리고 남자 아이돌 가수 그룹도 있고 하니까 매니저들이 되게 관리하는... 서로 너무 안 친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회사에서 오히려 딱 막 벽을 치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어땠냐면 숙소 딱 들어가면 매니저 오빠가 저희 집 밖에서 지키고 서 있었어요. 이야. 철저했구나. 아주. 그래서 막 몰래 빠져나가고... 저도 뭐 같은 또래이기도 하고 또 이제 1세대 아이돌들 때 제가 청소년이었으니까... 이제 보면 요즘엔 또 그런 게 떴었어요. 얼마 전에. 핑클과 SES의 차이점 이래가지고 SES 친구들 굉장히 말을 잘 듣고 성실했다. 뭐 이런 게 있었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바다 씨가 이렇게 컬투취 한 번씩 오시면 아주 흥이 막 장난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 활동할 때도 흥이 그렇게 있었어요? 흥은 솔직히 저희 셋 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흥이 한 번 독과 졌다 하면 이제 밴 차 안에서 음악 틀어놓고 셋이 막 쇼도 하고... 춤추고 난리나고 막... 사이가 돈독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딱 보여요. 맞아. 흥이 참 많았죠. 이것도 김소연 씨하고 유진 씨의 인연이 여기 99년 초에 SBS 인기가요에서 그때 MC가 김소연 씨였고... 네. 맞아요. 맞아요. SS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도 그냥 거기서 MC하고 가수로 만난 거요? 조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만나서 바다 언니랑 소연 언니가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둘이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소연 언니가 이때 저희 숙소에도 놀러오고... 저희가 일본에서 활동했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활동했었는데 그때 일본에도 놀러오고 했었어요. 아... 이미 또 친하셨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또 한 드라마에서 연기를 또 같이 하게 될 줄... 이거는 진짜 몰랐죠. 사실 미래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뒤에 이 영상이잖아. 이 영상. 그렇죠? 김진 씨죠. 김진 씨. 어머어머어머. 안녕맨 김진 씨. 네. 김진 씨가 남자 MC였고 김소연 씨가 이제 여자 MC고 와 진짜 에뛰다. 셌다. 너무 에뛰다. 소윤언니 왜 그대로지? 김소윤씨 진짜 그대로야. 데뷔한 지가 벌써 24년 차입니다. 데뷔할 때 나이가 그때 몇 살이셨어요? 저 17살이요. 네네네. 17살. 그렇죠. 첫 때가 18살 같아요. 아마 같이 생각해보면 그때?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얼마나 연습을 하신 거예요? 저는 연습 기간이 제일 짧았어요. 제가 마지막에 캐스팅돼서 합류해서 연습, 데뷔하기까지 연습이 저는 한 5개월? 5개월. 네. 7, 8, 9, 10, 11. 네. 5개월 정도 연습하고 저는 데뷔를 했어요. 미모는 여전한데 저 때 또 청소년 유진이 밝게 웃는 모습이 진짜 어리다. 너무 이렇게 막 눈앞에 보이면서도 안 믿기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 때가 17살. 18살 때 같아요. 저 때는.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이런 느낌이에요. 이때 보입니다. 삐삐머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과거로 만약에 돌아갈 수만 있으면. 다시 하라고 하면 또 하겠습니까? 무조건 저는 하죠. 100%. 유진 씨는 뭐 즐기면서 일하시는 스타일이시니까. 좋아서 시작한 일이니까. 그래요. 9237님. 유진 씨, I'm your girl. 한참 활동할 때 7곡 휴게소에서 봤는데 진짜 예쁘셨어요. 근데 그때 막 뛰어가던 세 남자, 혹시 신화분들이었나요? 데뷔 전에 백댄서로 활동한 걸로 아는데. 신화들이 백댄서로 활동... 아니요, 백업 댄서가 아니었고 에릭 오빠랑 앤디가 저희 이제 I'm your girl 노래 앞에 I like that show 할 때 아, 랩? 네, 래퍼로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아마 그래서 두 명인데 혹시 남자 세 명은 매니저분 아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7곡 휴게소는 기억은 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분이 약간 아, 내가 신화 봤어 하고 싶은 거야 또. 유진도 봤지만. 신화일 수도 있죠. 이분 선물 하나 줄까요? 그럴까요? 예, 예. 7곡 휴게소 2년. 아, I'm your girl 진짜 예뻤는데 뮤직비디오. 이거 뭐예요? 뭐예요? 항... 항문 클렌저와 티슈입니다. 놀라셨어. 항문. 항문을 줄 수는 없고요. 예, 예. 항문 클렌저. 아, 아니 여기 선물도 되게 신나다. 예, 왁신과 항문을 뽑으셨어요. 5430님. 김소연 씨 나온 순풍산부인과에도 SES가 특별 출연하신 거 기억나요? 어, 이거 다시 보기로 요즘에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저 봤어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출연했던 건 기억나는데. 그때 한참 바쁠 때였죠. 네, 맞아요. 김소연 씨하고 또 여기에서도 인연이 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총 시즌2는 몇 회? 13부작. 13부작. 3부작.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해요. 과연 시즌 몇까지 갈까? 저희 정해놓은 건 시즌3까지. 또 만약에 또 반응이 좋고 이러면 더 이상 나올 얘기가 있을까요? 나오면서 뭐 워킹데드 뭐 이런 것처럼. 갑자기 다 좀비로 진짜 변할까요? 아니, 근데 저희 또 김순옥 작가님이라면 뭐든지 다 하셔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예, 가능합니다. 백은진 씨. 펜트하우스 종용하면 도전하고 싶은 장르나 다른 역할 어떤 거 있을까요? 연기자로서. 뭐 좀비라든가. 정말요? 그러니까 장르물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뭐 SF라든가. 액션. 액션도 진짜 좋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아니, 근데 몸을 잘 쓰시잖아요. 액션은 옛날부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액션 해본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도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히어로물 같은 것도. 히어로물 좋다고 하죠? 히어로물. 네, 액션 SF 히어로. 근데 사실 처음 딱 뵀을 때 오늘 평소보다 좀 피곤해 보이시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바로 시작됐으니까 촬영이 이제 또. 바로 시작됐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시즌2 끝나면 해보고 싶은 거. 그래, 그래. 개인적으로 그냥. 아, 근데 좀 불행하게도 저희가 시즌2 끝나면 바로 시즌3 촬영을 들어갈 것 같아요. 아하. 시즌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저희가 방영이 약간 좀. 우리만 시즌제고. 많이 붙어있어서 솔직히 저희 배우들이 지금 좀 많이 조금 지쳐있긴 한데 그래도 정말 열심히 많은 사랑 받은 만큼 또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또 시즌1이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럼요. 기담도 있고. 예, 그래서 2도 열혈을 다 펼쳐주고 계신데 그래서 우선 시즌3까지 열심히 하고. 네,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이 팬데믹이 끝난다면 여행을 너무 가고 싶고요. 그렇죠. 여행이자, 여행이자. 못 놀아준 것도 놀아주고. 네. 피곤하실 기태영 씨. 기태영 씨 혼자 여행 좀. 정말 오빠 한 일주일 제가 휴가 줄 겁니다. 아, 예. 기다려. 일주일 휴가 줄게. 자, 그렇지만 시즌3가 끝나야 됩니다. 긴 문자가 나왔어요. 8293님. 두 딸의 아빠입니다. 한동안 괌에 머물렀을 때 두 딸 유모차에 태우고 쇼핑몰 돌아다니는데 기태영 씨도 혼자 유모차에 애들 태우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이때도 왜 혼자. 이때도 왜 그랬어요. 유진 씨 어디 간 거예요. 분명 어디 있었을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으시면서 아이들한테 다정한 모습 보고 아,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라고 느끼고 기태영 씨랑 눈인사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유모차 아빠들 애들. 잠시 후 유진 씨 오셨는데. 아, 오셨네. 인형인 줄 알았어요. 심장이 잠시 멈추고 잠시 옛생각에 잠겼었습니다. 두 분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분 문자에 뭐가 다 있어. 유진 씨의 예전에 또 아이돌 시절의 모습도 생각나고 이래서 추억에 잠겼다가 기태영 씨 보시면서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아, 참 나. 여러분께 선물 한 번 드릴까요? 아, 네. 뽑아보세요. 자. 기대에 어떤 선물이 있을지. 어떤 선물이 있을지. 뭘까요? 이런 것만 있나 봐요. 탈모 샴푸. 탈모 샴푸. 탈모 예방 샴푸 좋은 거죠. 백화점 샴푸도 있고 좋은 거 많은데. 그래요? 제가 이런 종류로만 뽑는 거예요? 자, 오늘 이여명 씨. 어우, 이름이 새벽이네요. 누나와 같이 일하고 싶어서 PD라는 직업을 택하고 그 일을 한 지 10년이 다 됐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현장에서 유진 씨 만나고 싶어서 PD가 됐대. 와, 만난 적이 없나? 그런가 봐. 그 일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PD로 갔나? 그러니까 저희도 그만해요. 이분께도 선물. 직업이, 인생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 유진 씨 때문에. 부대찌개. 부대찌개. 누나가 부대찌개 먹여주네요. 자, 노래는요. SES의 드림스컴 2를 저희가 이브 끝곡으로 깔아드리면서 오늘 끝곡으로 깔아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 자, 뭐 내일 또 많이 좀 봐달라고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여러분. 펜트하우스 시즌2 드디어 내일 첫 방송을 합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꼭 많이 봐주시고요. 원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밤 밤새 한 번 봐주시고. 볼 수 있어요. 무리한 부탁인가요. 시즌2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저도 내일 꼭 볼게요. 네, 감사해요. 꼭 분방사수하시고요. 신봉선 씨도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뵈요. 네, 오늘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실게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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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껏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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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